어? 어?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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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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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급식이 아줌마가 맨날 인사 잘했나고 남들 3개 주는 거 나 5개 주셨어. 많이 먹고 돼지대라고. 돼지가 어때서? 돼지 무시하냐? 나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진짜. 조명도 조명인데 귀신이 옷이 다 젖어서 살이 다 붙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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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 얘기하면 안 돼? 왜? 한국 편의점 초밥보다 나은 거 같아. 한국 편의점에 초밥이 있어? 응 있어. 시유? 응. 아 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응. 시유를 안 가서. 저는 지에서 좋아해요. 아 여기서 브랜드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방송인지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시유 사장님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응? 응? 난 그래도 치즈가 좋아. 화면에 살짝 흐려요? 그거 나. 좀 닦고 살아라 진짜. 갈 거야. 야 쓰레기 여기서 버리고 가는 거지? 오! 다시 올 거거든요. 문 안 열어준다. 아 라면 안 끓였다. 야. 이거 때문에 까먹고 라면 물을 안 받았잖아. 내 잘못이야? 아 진짜. 이 잘못이겠지. 응. 치즈 케이크. 이게 치즈 케이크라고? 네. 초밥 먹고 있었어? 응. 외출 줄 생각 없었어. 그럼 왜?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하면 뺐어. 다시 내가 먹게. 먹을 거 나 안 죽거든. 그랬구나. 그렇긴 한데. 선생님 너무 뜨거워요. 만져볼래? 너가 내 낀 거야? 잠깐만. 저 요즘 영어 공부해요. 이럴 때 하는 말 뭐였지? 아니. 아니. 칼스미는 Did you curse me? Did you curse me? 이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은 나 오늘 배웠어. 뭐였지? What's your word? What's your... 뭐라고요? What's your... 아, 배웠는데 오늘 뭐였지? 아니야, 기다려. 디바타 시카 선생님이 알았었단 말이야. What's your... 마우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Watch your mouth. Please. My boy. Watch your mouth. My boy. My boy. My boy. 기다려, 목이 안 나와. My boy. 아니, 기다려봐. 도로마 무. 아니. 도로마 무. 여러분, 그것 좀 알려주세요. 말 조심해를 뭐라고 하지? What's your word인데, What's your... 땡땡이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였지? Hey, U.S. And Mexico. And France. And France. Everywhere. Anywhere. Shut up. Did you get it? Teach me. Teach Sonyu. Please. 뭐지, 뭐지? 아니, 이거 2일 차인가? I don't know. You're... He said... I don't know. Please.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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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your... Sentences. No, no, no. What's your language? What's your language? What's your language? Yeah. Speak French, please. Puerto Rico. 내가 기억하는 건 메리스보크야. 사랑해요? 난 아니에요. 누가 너래? 누가 더 사랑 안 됐어? 아니. 중국어도 한번 해보라고요. 중국어도 배우고 싶긴 해요. 확실히. 뭔가... 그거 뭐였지? 그거. 뭐 딴 딴 주짱. 다들 할 거라도 할 마. 으흠. 이런 거? Very good. 왜? 음. 네. 지파로만? 음. 워이징 지파로.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트 눌러. 싫어. 그래? 두 번 누를 거야. 네. 으역. 왜 이렇게 할 거야. 네. 이. 뭐. 네. 네.